평생 젊은 내 자꾸 깜빡깜빡하는 당신을 위한 처방전 손류리 뇌건강주치의 지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신경과 전문의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시 치매안심센터 여러종합병원에 근무했다. 어린 시절 몸이 아플 때 병원 처방을 받으며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현대학을 동경해서 을서가 됐다. 신경과 전문의가 된 뒤로는 신경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더 빨리 진료를 받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분들의 뇌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유튜브 채널 브레인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평생 젊은 뇌는 뇌건강주치의 손유리 원장의 첫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손 원장은 뇌는 그저 늙어갈 뿐이라는 편견을 깨고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뇌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젊은 뇌. 많은 추천자가 있네요. 평균 속에 늘었지만은 뇌에 대해서 우리 모티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깜빡이는 뇌. 나이 들면서 손무응, 신상훈, 등등, 주부. 평생 젊은 뇌. ESP하라. 평생 젊은 뇌로 살고 싶다면은 뇌와 피할 수 없지만은 늦출 수는 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인류의 평균 기준 수명이 두 배로 늘었다. 의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위생, 영양, 생활 습관이 개선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곧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평소 약으로 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수록하다. 손유리 원장은 뇌 건강을 위해서 ESP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월요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이라는 말처럼 좋은 식습관은 뇌를 포함한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이다. 이 책은 뇌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 전문의가 일반인의 눈앞에서 어떻게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당신의 뇌를 염려하는 모든 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뇌 질환은 예방이 최선. 원수인의 생활을 흉내내라. 대학병원 의사들과는 달리 손유리 원장은 뇌 질환 환자 또는 미래의 환자가 될 수 있는 일관이니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세세히 알려주고 있다. 의사가 아닌 환자의 시각으로 적혀 있으며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안내하듯이 친절하게 쓰여 있다. 김종성. 어려운 뇌 쉽게 해설했다. 프를러금. 네. 나를 인간답게 하는 근본. 그날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수술 방에서 마주했다. 그것이 내의 첫 만남이다. 당시 인터넷에 듣는 의식을 잃어서 산소 공급 장치와 모니터를 줄줄이 들고 있는 환자를 옮긴 뒤에 수술 때 맨 구석에서 보조하는 극히 사소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앞에서 부러지는 광경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날코론 소리와 함께 두 개구리 열렸을 때의 겉면에 가득 거인 피는 내 본연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다. 수 시간 동안에 혈종 제거 수술을 마친 환자는 병실로 미쳤고 얼마 후에 다시 눈을 떴다. 의식이 없는 환자와 처음 만났을 때 미쳐물었다. 그분은 환자이기 전에 새 자녀를 든 엄마였고 나이 든 부모님의 자극한 딸이었으며 그에게 세 회사에서나 마케팅 팀장으로서 뇌출혈에 인내서 의식을 잃은 채 수술 뒤에 옮겨지기 직전에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그러다 보니 신경과 의사라는 직업상 환자와 만나서 평생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다. 3, 40대의 단순한 도통이나 어지러움 쪽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소년 후의 기억력이 갑자기 저하된다거나 등등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내의의 인데다. 의사는 환자의 삶에 강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이제 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했네요. 잘 먹고 잘 자라 잘 놀아라 편안해라 이 말이네요. 내 건강조치 손을 톡톡 해서 식단 뭐 먹는 거 다 이렇게 쓰셨구나. 전두엽 그래서 대뇌, 변형계, 두정엽, 손과체, 후두엽, 소뇌, 청뇌 이렇게 하셨네. 1창에서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내 건강조치 손율이와 함께하는 내 건강 지금 당신은 내가 주부가 하고 있다. 뇌사란 뇌의 주부음을 의미하며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서 뇌활동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말한다. 뇌사 상태에 빠져서 뇌관의 기능이 정지하면 환자의 심장은 스스로 뛰지만 호흡은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다. 나는 내 건강조치로서 전국민에게 내 건강조의보를 전하고자 한다. 누구나 건강해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인간난 삶을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뇌는 그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앞서 뇌의 죽음을 화두로 제시했다. 신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나는 신경과 의사로서 뇌의 이상이 생긴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는 한다. 머리카락받아도 가느다란 혈관이 적어지면서 한순간에 좌우 구별을 못하는 환자. 숫자 개념이 갑자기 없어지며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환자. 가느니와서 제 연소, 중뇌, 초원의 적소 이런 일이 두 개굴 안에 있는 1.4킬로턴들은 젤러틴 덩어리이라는 것에서 결정이 된다. 뇌, 왜 하필 뇌인가? 뇌는 건 나다. 그러므로 뇌 질환은 나의 일부를 잃어가는 질환이다. 뇌는 누가 내 뇌를 망가뜨렸을까?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갈아입는 것을 배운 이후 현재까지 살면서 수천만 번 옷을 입고 벗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경과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지켜보면 본인의 걸치고 일상복을 벗고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것부터 어색하고 서툴하다. 뇌 절정으로 인한 편증마비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의 취미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옷을 입고 벗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말자 신경병증이 있는 사람은 신경통으로 인해서 옷깃이 설치기만 해도 따갑고 파기인선병 환자는 손의 경직과 떨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던져나 잠그기도 힘든다. 이처럼 뇌신경계 질환은 그동안의 당면했던 감각, 인지운동 능력 등이 낮아져서 그 옷깃 옷입기, 글지쓰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3살 내 건강 백설까지 간다. 라는 말처럼 인간은 애는 아동계에서 청년계 1위까지 모든 기능이 결정된다. 세계적인 대학 학술지 란세스에 발표한 치매 위험 요인을 보면 유아동기부터 생활의 추후 내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 이전의 가장 큰 인지 자극의 첫 단지는 바로 교육이다. 태어나서부터 사춘기까지 내 세포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인지는 또 많이 증가한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봐라. 사람들이 살아가며 엄청나게 해당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뇌신경계의 발달 속도와 경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치매 위험 요인 낮은 교육 7% 난청, 도외상승 손상, 비만알코올, 고혈압, 흡연, 우울증, 사회적인 고립, 당뇨 등등 약물에 청년기, 청년기, 노영기 뇌의 진실은 뇌는 청년기 꽃을 피우고 청년기의 본격화, 노원 연결의 신체의 노하우와 더불어서 내놓은 노화된다. 청년기 뇌의 특징적인 변화는 전두엽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적인 교유를 따르고 개하고 또 결정하는 영역인 앞 이마의 거칠 부위는 10대 1위를 해서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전두엽이 잘 발달하게 되면 사회적인 감성에 뛰어나며 취임적하고 성숙한 성격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물론 청년기에는 치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두엽의 발달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수술의 수를 잘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추후에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에이지 성인기 중력이란 사회인이 되어서 각기 다른 업종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의 직업과 연관된 기억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라도 변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하면 기억의 증처인 해마가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커져 있다. 또한 직업적인 음악가들은 MRI 검사에서 청각과 관련된 우후적 뇌의 축대여 피질 영향이 남들에 비해서 30%가량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성인이 되었어도 뇌는 계속 변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중년계에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또 직업적인 성장이 있어서 최고의 예정이 오르는데 이때는 이 노화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알코올의 섭취가 늘고 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해지기 쉽고 신경전달 물질의 생산도 점차 줄어든다. 특히 도포함인 수치는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하고 세로토닌이나 뇌율의 성장인자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또한 심장이나 뇌 동력의 혈전들이 쌓이면서 혈류가 이전처럼 숨졌지 않게 된다. 이때부터 어떤 생활환경에 노출되는지에 따라서 노후가 결정이 된다. 난청, 외성, 위란, 뇌, 손상, 비만 노후는 연기의 내를 MR을 쪼고 있는 대여의 위축과 함께 대뇌의 백질 변성이라는 흔적들이 보인다. 위란 평생 한 위치를 지키면서 전문성을 고수하며 지혜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융통성이 떨어지고 경직된 소보 방식을 가진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래서 더 다행인 것은 노후는 기회도 환경과 행동을 따라 내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의 65세와 20년 이후 65세의 모습을 비교해보자. 현재 65세는 노인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건강하고 활력과 의욕이 넘친다. 40년간 사람들에게 특이한 뇌전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식생활이 나아진 것은 물론 교육이나 공정 부분의 수준이 개선된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의료정부의 일어져짐에 따라서 노년기에도 가져왔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 건강해질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성인의 뇌에는 신경세포의 전구세포인 신경절기세포가 존재한다. 운동을 바라며 신경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줄기세포로부터 완전한 뉴런으로 발달이 된다. 노년기에는 어떤 요인들이 뇌의 노화를 앞당길까 흡연은 뇌를 포함한 전신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의 손상이 또 우울증 또한 중요하다. 치매해주던 것이 우울증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없다. 특히 운동부족 또는 화상 상태에는 뇌세포가 활성화될 기회를 없앤다. 특히 사회적인 고립은 뇌를 노화시키는 추움이다. 뇌의 기능을 살리는 최고의 레시피는 뇌의 건강을 위해서 늦은 때란 없다. 관심을 기울이며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뇌의 기능을 되살려서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 먹고 자는 자고 잘 노는 것 이것이 바로 뇌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날 예로 한국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형제 중에서 한 명은 한국에서 다른 한 명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딸인의 식단에 따라서 생활했다. 얼마 후에 한국에서 살아온 한 명은 비교적 건강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살아온 한 명은 비만으로 변한 것은 물론 당뇨과 고혈과 고지혈증으로 인내서 오랫동안 고생했다. 일란성 쌍둥이라 뇌의 쌍둥이처럼 똑같은 유전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하메디니 이외의 다른 여인들이 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것을 후성 유전하기로 한다. 뇌질환의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더라도 본인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뇌의 음명이 달려 있다. 또한 본인이 구성하는 환경은 유전적인 암호가 몸에서 판독되어 발련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라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습관을 실천한다면 뇌에게는 얼마든지 되돌려서 건강한 뇌를 지킬 수가 있다. 뇌의 보험을 참고, 인지예비력을 길대라.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건강하게 변화한다. 반면에 사용하지 않으면 퇴워한다. 성인의 뇌에는 천억개에 의해 이르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각 세포는 주변에 있던 신경세포들과 최대 1만개에 이르는 연결부를 가지고 있다. 뇌에 있는 연결부 시냅스의 수는 약 천개조에 이른다. 이 중에서 뇌가 들어서 연결고리가 점차 끊어져서 세태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평소에 뇌 손상 없이 많은 수위의 뉴런을 확보하고 있고 시냅스라고 하는 연결을 튼튼하게 해 놓은 사람은 상대적이지만 노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된다. 당신이 가장 두려운 병이라고 인식하는 취미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알차이머병의 경우에도 질병의 경과를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변 뇌의 위축 혹은 손상에도 불구하고 인지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뇌의 예비력 혹은 인지예비력이 있다. 뇌의 위축은 미약한 근면증의 시작에서 경도인지장애의 침해에 일어난 병적인 위축이 동반되는 상대까지 유발을 될 수 있다. 노인들은 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상은 뇌,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으나 정상적인 인지기능이 있는데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고 뇌 세포가 파괴되어 인지기능이 떨어진네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뇌는 세 번째 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지예비력에 대한 개념은 미국에서 시행된 취미와 노화 연구에서 알려졌다. 마지막 메르세데스 하르더만 소녀와 메리, 길버트, 헤플레 소녀는 소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때 그 중에서 한 명이었던 메리 소녀는 퇴직 이후에도 101세에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수행했다. 사실은 연구에 참여했던 두 소녀의 모습이다. 평소 생활의 인지기능을 비교하는 신경학적인 분석 연구다. 메리 소녀를 포함한 678명의 소녀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사후 자신의 뇌를 기증했다. 소녀들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술과 술이나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오직 같은 환경에 놓인 장소에서 생활을 했으므로 결혼의 출산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모두 거의 같은 식사를 하고 대부분 학생을 가르치는 생활을 했다. 메리 소녀가 인지기능검사를 마지막으로 시행할 때가 101세였는데 당시에도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메리 소녀는 소녀 중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본보기로 뽑히는 대표적인 분이다. 그런데 사망 후에 그녀의 뇌에 관한 병력적인 소견을 많은 사람으로 놀라게 했다. 사후 부검에서 전행적인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 소견을 심하게 보이고 있었다. 많은 신경선유 매독과 노인판이라는 알츠하이머에서 보이는 위상들이 뇌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이후에 알츠하이머의 병의 병리적인 소견과 함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얽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메리 소녀가 높은 수준의 인지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인지의 매력은 풍부한 사회적인 괴로와 인체적인 활동 그녀의 활발했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뇌의 크기 혹은 부피, 머리, 둘레, 또 신입성에서 가지돌기의 분지 정도 등 뇌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강조한 뇌의 예비력이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런 내가 손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한 뇌의 예비력으로 발전했다. 뇌의 예비력의 예비력은 진료실에서 매일 깨닫는다. 도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머리 사진을 우연히 찍어보게 되는 환자들 중에서 상당스러운 내가 심하게 위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여 보면 70살 이후에도 본인의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주변인들과 원만하게 제가 관계하고 있으므로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뇌세포 노령괴도 생성된다고? 어린견 학속에서 신경세포는 새로 생기지 않고 가전세포를 매일 잃어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신경세포가 실제로 자란다는 손실이 실험에서 입증되었다. 특히 내에서 해마를 하는 부위는 나이에 따라서 독성과수와 같은 원인에 따라서 가장 빨리 손상되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커질 수도 있다. 뇌어로는 전기작용의 형태로 정보를 처리하며 신경섬유를 통해서 신경세포에서 또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된다. 이 인지의 비력은 노하우와 관련된 뇌의 퇴행성 위축뿐 아니라 신경발달장애로 인한 신경손상에 대해 항의해서 인지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된다. 더 나아가서 단기간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생활을 통해서 뇌의 기능적인 개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장력이라는 노정기에도 평소에 뇌를 달려는 훈련활동과 함께 뇌를 체계적으로 사용한다면 인지기능을 단순히 호전시키는 데 그렇지 않고 예비인력을 키울 수 있다. 보통 신자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강화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신경신경은 노하로 인해서 세포가 소멸되어 가는 기능을 하게 될 경우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신경세포도 근육과 같이 특정한 자극이나 활동 이후에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변화 예비야 예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